폴리씨 양등병 맛있어? 보여주기 싫어? 폴리씨 양등병 먹고싶어 금방 작살나겠네 폴리씨 어떻게 하면 잘 빠질까? 잘 부술까? 머리 굴리지? 피곤하지? 어이 좋아하네 토리 맛있어? 토리 한참 먹겠네 어이구 앞잎발로 살짝 불러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그래 어? 살짝 떼서 먹나? 폴리씨는 그냥 어금니로 깍깍 부수고 있던데 앞잎발로 조심해서 조금씩 뜯어먹어 어이구 어 아구 방금 떼줬어 어 아우 얌전하게 먹네 그 둘이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취향이 자는 봐라 던지는 소리 나고 난리났다 빨리 부숴갖고 아이고 얌전하게 깡깡깡깡먹네 저 소리 들리지? 와악악 부수는거 어 너도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네 많이 먹었나? 우리 토리 많이 먹었어 어 어 열심히 먹고 있어 한참 지났는데 아직 고만큼밖에 못 먹었어 어 어 천천히 먹어 폴리씨 많이 먹었어 어 아유 반갑나 반가워서 꼬리는 치는데 아빠 볼 시간이 없어 어 먹는다고 아빠 볼 시간은 없고 반가워서 꼬리는 치고 폴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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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았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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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천천히 잘 먹더만은 어 아빠 오니까 막 그냥 바쁘네 부수기 어 안 뺏더러 가는데 뭐 그래 부수기가 바쁘노 어 어 부수 아픈데 부수가 그냥 콱콱 삼키면 안 돼 어 니꺼 인마 먹지도 않는데 왜 그 욕심을 내 가지고 다 부수거라 천천히 먹어 어 천천히 먹어 어 폴리씨 남의 집게들 문다던데 간식거 만질 때 그런게 많다던데 갖고 도망갈 거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폴리씨 응 간식 뺏들면은 얼음거리고 무는지 한번 해볼까 어 한번도 안해봤는데 그자 자유롭게 먹으라고 한번도 안해봤는데 니 지금 보니까 완전히 뭐 심취해 있어갖고 어 그자 폴리씨 보자 어 보자 허 니껄 어 손안 unit 그자 손 안 물고 간식을 Бы고 안 뺏길라 아까 아빠꺼 아빠꺼 아빠까 아빠 사서 아빠ς 조 한자 포지다 앉아 idamente 먹고 있어 앉아 옳지 착하네 자 어 착하네 어이 착하네 아무네 그자 베끼리까봐 도망가고 싶어 그럴땐 어째야 되나 폴리시 다른집에서는 여기 맛이 더 없지 그자 여기 맛있으면 그자 폴리시 자 폴리시 이거 자 자자자 이렇게 주고 그자 정확하게 보자 폴리시 자 요거 주고 자 그거 먹어 어 그거 하고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자 어 그래 여기에서 요 딱 주고 요거 싹 가지고 오면 되죠 그자 이렇게 간단한데 그자 이렇게 간단한 걸 그 막 으악 으악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자 외국훈련사보니까 탁 물리였죠 골든니티브한테 물렸잖아 막 으악 이렇다 그자 어 그냥 더 맛있는거 주고 바꾸면 되는데 그냥 폴리씨 맛이 없는거라도 관심이 없어 자 폴리씨 맛있는거 옳지 그래 이렇게 빼 끓으면 되는데 그죠 잘하네 이라고 또 주고 이렇게 이러면 될걸 갖다가 말하고 손을 대가지고 헥 겁주다가 그죠 한눈팔하고 물리고 코앞에서 손이 이리로 움직이다 그죠 한국 훈련사들도 그렇게 많이 따라하다가 많이 물리더만 생각을 좀 해야되는데 그죠 폴리씨 아이고 니트립은 만만하다고 그죠 생각없이 하다가 만만한게 앞에서 오버 액션 하다가 그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실력을 이 견종은 안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거야 하다가 처 물려 버렸어요 어 그걸 또 그대로 또 한국에서도 따라 하더만 처 물리는걸 맛있게 먹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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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